와 여러분 진짜 다 표정이 좋으시네요 아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몇 시부터 달리셨어요? 여덟시? 여덟시 와 근데 다들 진이 근처세요? 와 진짜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진짜 아마도 내가 가장 빨리 일어났을 거다 하시는 분 계세요? 오 몇 시 몇 시? 앉았어요 아니 왜 앉았어요? 설레서 여덟시 와 여러분 그러면 아직 제대로 식사도 못했겠네요? 아침도? 어 다들 잠도 잘 못 잤을 테고 밥도 잘 못 먹었을 테고 열심히 달리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덟까요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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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유도했을 때 같이 춤을 춰 주시는 분들이 강남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윙크북이라고 저희 팬분들도 많이 맞으실 것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최소 여기 윙크북 한 번 들어주세요 여기 윙크북이에요 안녕하세요 윙크북 1분도 마라톤 다니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익숙한 우리 팬분들이 보이시는데 여기 마라톤 이게 번호가 적혀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요 좋은 경험 많이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음 곡은 아까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노래예요 뭐 같아요? 여러분 왜immt 테디벨 테디벨 fewer 오 quê 벙벙벙벙벙 테디벨 roon 여러분 이렇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대 can을 기다려봐도 될까요? 여러분 밥은 안 먹었지만, 잠도 못 잤지만 같이 질기 준비 됐어요? 정말 됐어요?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 렛츠고!